이스라엘 나라의 포로가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성이 완전히 굶어 죽는 상황에서 낙이 머리 하나도 어마어마한 돈을 치려야 되고 살 수가 없고 공부를 살 수가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이맘때에 사마라 성문의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계를 포로 두 쌀을 한 세계로 매매하리라 지금 같으면 우리가 정상가격이 그냥 된다는 거죠 그때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요 앞에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늘에 창을 낸다 하더라도 하늘에 전능성을 부정해버리고 그건 도저히 불구하는 건데 그것도 내일 이맘때 하루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여기서 심판이 나와요 예를 들면 네가 네 눈으로 버려라 그러나 그걸 먹지 못했죠 그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문둥들이 성문에 있다가 그들은 성 밖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둥변자는 성 안에 돌아다니다 도레반에 죽고 자기들끼리 떼거리로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있어도 죽고 적군의 항복에도 죽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을 바에는 아람 나라에 항복하자 그리고 걸어간 거예요 근데 하람이 전능하신 그 능력은 그들이 문둥이 그 발자국 소리가 큰 군대 소리 함성소리로 들려가지고 지금 원군 적군들이 아마 돈을 주고 사갖고 우리를 온갑다 막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들이 거 보니까 산땀이 좀 군락면에 쌓였는데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먹고 마시고 막 탈취하다가 우리가 선치 못하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전하니까 이제 온 백성들이 와 다 공짜로 막 내려있다니까 막 어마어마한 그 군량이 그걸 가지러 막 백성들이 달려 나오고 그때 아마 장관은 여러분 질서 지키죠 어떻게 하다가 그냥 깔려 죽었다 여기서 지금 뭘 의미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해서 그 문둥이 발자국 소리가 거라도 여기서 할 수 있구나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시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믿는 자서 역사하는데 믿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망하게 됐구나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음성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가였냐 비전으로 내가 그걸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을 받느냐 받으면 복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약속이 들리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생활한 가운데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믿음이 뭘까 무엇이 믿음일까 그 믿음의 능력이 뭘까 믿음과 비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주로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는 예수구서가 우리의 은혜가 됐죠 은혜는 거주의 선물이라는 것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알면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성의의 빛이 은혜가 와야 믿어지죠 구원을 받았나니 이게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거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선물인데 믿음이 뭘까 한번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라지 양의 입장으로 잘하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내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사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육척가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로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구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좀 믿음이 뭘까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봤어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자 칠판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의 영혼육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데 믿음은 영의 자격 영 영 이게 믿음 이게 믿음 혼은 하나의 생각 지식이죠 지식 그래서 혼의 기능은 지의정의 뭐를 생각하고 희노애락 감정 의지 다 혼에 있어요 지의정의 자아 혼 그래서 뭐를 생각하고 가슴 마음 먹고 행동하는 건 혼이요 자 육의 육의 기능은 오가 있죠 시각 정각 미각 족각 이런 그런 감각기관 그런데 못밖에 죽었나니 죽었나니 한 것은 시장 못밖에 죽은 거예요 뭘 죽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혼과 혼이 육이 형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영이 내 안에 영이 살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영이 산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육은 죽이고 혼을 깨뜨리고 다 육은 죽이고 혼을 깨뜨리고 혼을 깨뜨리면 자아가 깨진 거예요 내 생각을 깨뜨린 거예요 내 생각을 이론과 생각을 파악하고 그래서 복종하는 거 혼이 깨진다는 것인 자아가 깨진다는 것인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 육은 죽이고 혼은 깨뜨리고 혼을 죽이면 바보가 될 거예요 깨뜨린다는 것은 뭐냐면 영의 뜻에 혼이 순보가는 거예요 영은 말씀인데 영의 말씀에 혼이 따라줘야 돼 이론과 생각을 파악하고 그래서 혼의 생각을 깨뜨려야 돼 영의 영은 말씀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은 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면 정상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은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여기서 영접할 때 내 영혼이 소생한 거죠 전구 땀마 같으면 전구 촉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 불이 없어 그런데 영접하면 영에 불이 들어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아멘사람은 영은 죽어있고 혼으로 육을 지배하고 살아요 그런데 짐승같은 사람은 본능으로 산 것은 육이 혼을 지배하고 욕의 본능으로 산 것은 짐승같은 인생이죠 그래서 하여튼 육은 절대로 죽어야 돼 못 박혀 죽어야 돼 절대로 육은 말을 안 들어요 죽을 때까지 말을 안 들어 육은 육은 훈련이 안 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보라겠지 뭘 절대로 절대로 내가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말 안 들어요 길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육은 어쨌든 죽어야 되고 혼은 깨져야 되는데 오늘 지금 믿음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뭐냐면 믿음이 뭐니까 0, 2, 3인데 못 박혀 죽어야 돼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깨뜨려야 돼 깨뜨려 자 그것이 믿음인데 오늘 지금 오늘 비전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믿음은 히블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비전 꿈이 있어야 돼 바라는 목표가 있어야 돼 바라는 믿음이 뭐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목표 목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 믿음의 능력이 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없이는 깊으시게 할 수 없고 바라냐면서 꿈을 꾸고 간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히블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깊으시게 하지 못하니 믿음 없이는 절대 깊으시게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믿음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모든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드리라 그러세요 네 자 오늘 또 믿음은 뭐일까 믿음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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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 이 주제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믿음이 우리가 믿음대로 복을 주고 믿음 없이 복을 안 주기 때문에 믿음 살전 2장 13절 읽어봐 시작 이름으로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드린 바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 바라봤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받음이 진주부야다 이 말씀이 너희 민내악감에서 역사는 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 모든 말씀 이 강남의 성포대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혼으로 들어가고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영이 되고 민내악감에서 역사는 이라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되고 믿음이 말하게 되고 오늘 그랬는데 오늘 이 장관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불신한 같은 얘기를 해버려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과를 하는데 제사장 했거든요 그때 천사가 나서 그 어머니 엘리사벨 통해서 잉태가 되는 말이 난다 그래요 내 나이도 많고 부인도 나이도 많은데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까 그래 안 믿어요 그때 결국은 너 날 될까 벙어리가 된다고 딱 벙어리 돼 버려 안 믿어가지고 벌바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관은 똑같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복이고 안 믿으면 불신앙은 하나에 버려오게 되죠 자 그러면 믿음의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가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한꺼번에 뚝딱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합격이 된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보니까 창세 13장 14에 보니까 로시의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왁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시대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쪽을 바라보아라 믿음을 바라는 것들을 바라본다 했잖아요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믿음으로 네가 본 것 동쪽으로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이것이 가난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네 것 안 하고 아브라함 믿음을 키워가지고 믿음으로 보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들고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있었더라 지금도 내가 아브라함의 복 믿음의 능력을 축복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가 과정을 깨달으면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내게 세수지인데 네 자손을 내려라 수많은 자손을 줄이라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걸 네게 줄이라 그러면 이 가난한 땅을 네가 바라보고 한번 걸고 종과 행으로 걸고 바라봐라 그러니까 땅밖인거지 완전히 그래서 믿어지게 만들고 아니 주시려면 가만히 주문면 되고 우리 편히 놔두지 이렇게 복잡하십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이 뭐라는 걸 깨우치는 그 과정의 학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비슷한 얘기 창세기 15장 4절에 요하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사람이 네 상수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수자가 되리라 아시고 그래서 그걸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르시되 하늘을 물으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표를 지금은 공회 때문에 별로 별이 안 보여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별이 총총총총 엄청 많았어요 미국 관계가 진짜 그렇게 많고 러시아 관계가 많대 진짜로 그대로 어마어마한 별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공회 때문에 안 보여요 별로 우리 어렸을 때는 어마어마한 별이 있었어요 그때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니 그냥 주시려고 하지 왜 그럴까 하늘이 별처럼 니 자식이 많으리라 많으리라 꿈 꿈 비전 바라본다 비전이란 게 바라본다는 것이군요 바라본다 바라봐 바라봐야 돼 현재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생각 속에서 계속 바라볼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영예사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그랬더니 으러하겠다 이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사전의 여와들이라니까 그걸 그냥 믿었더니 으러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 15장 6절에 믿음으로 으러온 것이 최초에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으를 그렇게 이루시고 그렇게 원하십니까 원하는 소원이 그것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죄가 뭔지 아냐 선악과 먹었잖아 불신하고 먹었잖아 불신앙은 영이 죽어서 영이 죽어서 선악과가 독이 된 것이 아니고 먹지 말하는 말씀을 보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영을 살리는 것은 다시 믿음을 회복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이 죽었으니까 믿음으로 회복시킬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세요 영적 원리가 그렇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으롭다 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역사한가 보니까 로마서 4장 17절 말기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로마서 4장 17절 말기 그 믿음 바라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 없지만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바라고 믿었으니 나 이 말 참 좋아요 바랄 수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어 그런데 믿었어 그런데 믿었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말해라 믿었어요 그러니까 19년에 그가 백세가 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살아되게 죽은 걸 알고도 백세의 자기 몸은 이미 남자가 굳이 할 수 없고 부인 특별히 여자는 태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도저히 불가능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그러면 혼과 육은 죽었어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그런데 영은 계속 믿어 하나님 말씀 된다고 믿고 있어 도저히 바라고 믿었어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런데 계속 약속의 말씀이 믿어 그냥 이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시거든요 시 시의 생명이거든요 그걸 싹이 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싹이 나야 되는데 약속이니까 시니까 맞습니까 계속 여기서 이 시가 내 영이 믿어진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약하지 않냐고 믿음이 약하지 않냐고 의심치 않냐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 믿었다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비전 주고 얘기를 하면 도저히 발도 그런 말 하면 자꾸 우리가 믿음 떨어지고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써봤어요 그런 분도 있어 그런데 저는 바랄 수 없는 정의에 바라고 믿고 있어 말씀이니까 그냥 저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저도 계산 못 하겠어요 계산을 터져야 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육은 계속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 영은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본다 보여줘 믿을게 아니 믿음은 보아 그러면 지금도 내가 믿고 받은 줄 믿음은 하나님의 볼 때가 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음의 테스트가 뭐냐면 독자 이삭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스 11장 11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들였으니 독자에 바쳐라 했거든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내 그 이아들을 들였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니 네 자손의 생활자는 이사고만 말을 하셨으니 그가 너희 이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생각하니라 그러면 이사를 칼로 치고 불을 태워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비웃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게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해야 돼 내가 못 받게 죽어야 돼 부활이 그때 나타나는데 죽은 자가 다시 부활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기적은 뭐이냐 나는 할 수 없이 항복 딱 내려놔보러 주님 나는 못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어떻게 가서 다투고 싸우고 어떻게 해버려야 시원하겠는데 그러면 뺏어버리고 이겨야 되겠는데 주여 나는 못해요 못 받게 죽었습니다 딱 내려놓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면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막 집착하고 막 다투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 쳐봐야 가만히 해봐라 안 돼요 절대 안 돼 아 내가 죽어야 이러라구나 못 받게 죽었네 내 안의 사실인 것인데 이게 영적 원리였는데 제가 말은 이렇게 원리는 알아 근데 실제 삶은 또 안 돼 안 돼 근데 그러면 머리로 해오도 안 되고 실제 삶은 안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딱 하나가 있어 고난을 통과해서 깨지고 부서져 죽어버려 니가 해서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 안 돼 어차피 되고 안 되고 안 돼도 좋고 돼도 좋고 주님 그냥 감사 안 돼도 안 된 대로 감사해야지 뭐 여러분 기도를 한 것은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응답입니까 내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 그거 박았어 저희 길을 막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지금 이제 봐 그 응답이 뭐 우리는 기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지 내 원하는 소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맡겨 의지하고 이 땅에 놓게 되고 잘 되고 뭐 크게 된 것이 목적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잘 죽고 말씀대로 살고 원수도 사랑해 부르고 용서하고 사는 그 자체가 니가 승리인데 그것이 너를 통해서 니가 깨지고 부서지 그 상황에서 니가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근데 언제라고요 권한이요 정말 언제 깨지느냐 주 항복해야 돼 주여 그렇네요 여러분 남편 내 마음대로 아내 내 마음대로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해요 안 돼요 맡기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주님이라서 그거 완전히 맡기기만 한다면 맡겨져 맡겨져 안 맡겨져 또 맡겨져 머리로 맡겨져 안 맡겨진 거 어떻게 그것이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못 박혀 죽어지는 죽음 자 믿음이 뭐냐 의지한 거 의지가 돼 못 박혀 죽어져 의지가 돼 연합이 돼 주의 생명 다 그게 이제 믿음인데 그것이 언제 되냐고 내가 맡길 수 있다는 거 맡겨지는 맡긴 거 믿어지는 믿음 그게 다 성리에 와야 되는 거죠 전혀 안 돼요 그 믿음으로 하면 이제 하나 영의 힘이 오지요 육은 죽어버리면 자 히브리스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으로 와 아브라함도 믿음이야 살아도 믿음이 와야 돼 힘으로 됐으니 이는 약속하심을 믿부심이 알았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잉태할 수 있는 영의 힘이 믿음이 여러분이 기도에 기도에 정말 성리가 오게 되면 믿어지는 믿음이 오고 기도가 쫙 올라가게 되고 그냥 영의 힘이 오고 막 불이 와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믿어지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못 당하고 그냥 내 손에 쏙 들어와 그냥 내 눈에 쏙 들어와 믿음을 하면 근데 큰일 났네 벌벌 떠고 겁이 나 그러면 그 문제 앞에 내 영이 눌려 근데 영의 성이 주말하니까 눈에 쏙 들어와 앙콧도 아니네 딱 손에 힘이 와 그럼 이미 영의 힘이 없고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일이 앙콧 보이거든 아 더 큰 복질랑 막 평안해 막혔어 알았으세요 알았으시랄게 난 이 교회가 하나니까 내 겁니까 진짜 편해 이 싸움을 얼마나 마르시 잠물해봐 벼랑 끝에서 해봐 정말 근데 그걸 꼭 통과하게 만들 때 아 나를 한번 죽여볼구나 그리고 딱 못받게 죽어야 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데 오늘 비전 쪽으로 보면 믿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가 하나께서 기도함 비전을 주시는데 에레미야 33장 1절 3 보니까 에레미야가 시들에 갇혀있을 때 이게 감옥이요 캄캄해 말씀이 그 얘기의 두 번째 이만이 아니라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걸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이를 향한 만드는데 그게 뭐하라는 얘기가 이러더라 그러면 이를 만들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올려줘야 돼 그게 뭐인가 내가 내게 부르지라 주여 주여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게 이제 응답하느냐 하면 주님과 만났다는 거 교제가 되고 영의 음성 들었잖아요 네가 알으면 그거 은밀한 일을 비유를 네게 보이리라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꿈 환상이에요 보여줘 그럼 금식으로 보여주고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그러면 그것이 오늘의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비전 믿음 바라는 것이 보여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이 내게 비전으로 온 거예요 약속이 내게 비전으로 됐어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럴 때에 해의 달이 절으라고 열한 배를 절으라고 열일곱 사이에 그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워해 이놈 뭐 셨제 뭐 네가 해 달 그러면 해는 아버지 다른 어머니 내 앞에 절한단 말이냐 열한 배 나한테 절한단 말이냐 막 그래가지고 미워했어 저 꿈꾸냐고 어디다 저 꿈을 파괴시켜버리자 꿈을 파괴시켜버려 파괴라버린 것 가지고 꿈을 이루셔 진짜 멋있네 멋있어 안댕을 깎고 팔아먹은 데 코너물 꾸며 어차피 애국총장 애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보디바레 집이 아니 저 시골 어디 농촌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왕의 시위대장 그 경호실장 집으로 갔죠 종사리 그리 가야지 거기서 왕하고 만나야 되니까 그렇고 거기서 11년 동안 종사를 하고 종사리 기간이 뭐냐면 이거 혼을 깨뜨리고 죽여보려고 팔았다 깨뜨려야 돼 또 말씀 지켰어요 그래서 보디바레 집이 유혹을 이겨 어찌 큰 악을 하나께 득자리까 복받아야 되나 근데 감옥에 들어 감옥에 들어 근데 여기서 콧받아져가지고 한숨 쉬고 있었던 거 아니오 하나님 함께 하셨고 형도가 뭐냐 뭘 하냐면 기도했기 때 두 장관 꿈에서 다 해버려 꿈에서 했다가 영이 열렸어 영적인 훈련을 다 시켰어 두 장관을 얘기를 많이 해서 벌써 정치를 배우게 만들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전부 일을 해 갑자기 뭐 장관 얘기를 많이 해봐야 왕의 성격도 알고 다 들었어 그래갖고 하나님 그 자체가 감옥의 수업이었어 딱 때가 되니까 삼시세가 되니까 삼시세가 예수님 삼시세는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삼시세 왕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삼시세부터 이랬거든 하나님 때 그래서 2년 동안 요셉아 너 28이거든 2년만 꾹 참으면 종이 시켜줄게 그 말 할까 안 할까 그 말 하면 훈련이 안 되죠 캄캄해요 훈련 말할 때는 대답이 없어 말도 응답도 없어 여러분이 나무가 비바람이 막 지면 살라고 악착같이 뿌리를 밑으로 뻗어요 여러분 응답도 없고 힘도 들고 어려우니까 천천히 막 맞으면 살려줘 막 캄캄해 그때 하나의 응답을 하죠 저는 진짜 꼭 내 자랑 같지만 달방 생활할 때 한 1, 2년 동안 맨날 찾아가고 금식으로 그때 보여준 것도 많아 근데 큰 것만 기억하지 적은 것도 아니고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근데 그것이 그 다음에 됐어요 다 은밀하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보여준 것이 비전이다 그 비전을 붙잡고 나는 봤기 때문에 요셉이 해 달 열한 별이 저런 거 봤기 때문에 그 비전을 붙잡으니까 그 날 이겼지 나는 지금도 그리고 이렇게 뭐라 해봐라 뭐 코로나고 어쩌고 한 달 배치고 그랬던 저렇던 나는 간다 예 저는 결론 알아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근데 이미 답을 알고 갔는데 뭘 걱정해요 할렐루야 아니 답을 알고 갔는데 뭘요 이미 알고 가는데 어차피 가는 코스야 그럼 하나님 빨리 좀 복도 주시 어쩌야 이렇게 힘도 듭니까 니가 안 깨져서 그래 너 점수 베기려고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요셉이 바람 꿈을 해석해줘요 꿈 해석을 해봤거든요 2년 동안 기도해서 영이 열렸잖아요 그것이 그 과정이 영의 사람 혼을 깨주고 육을 죽고 영의 사람 계속 만들어갖고 영이 열려갖고 그때 바로하게 말을 꼭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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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다고 계속 말하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야 너와 같이 지혜롭고 성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종이로다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장관 난해보고 감옥살이 한 사람을 죄수를 하루아침에 원입했고 종이로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셔요 그럴 수 있어 지금 하나님은 그럴 수 있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생각해보세요 꿈에서 잘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바라봐라 보인 땅을 호선을 지르라 하고 가난한 땅에 약속해놓고 가난한 땅에 있으면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의 칠십 아들이 거기서 맨 전쟁으로 싸우다가 안 돼 그러니까 애국으로 가갖고 거기서 요새 구문총이 털을 다 잡아놓고 거기서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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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년 동안 이 당정만 60만 한 200 300만 까지 그 크다 민족을 만들어요 가난한 땅에서 전쟁으로 싸우고 그 분석 안 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모세를 통해 딱 끄집어낸 사건이 홍해를 가르고 이게 구원이 애국은 세상이고 홍해 세력 가난한 땅 광해가 거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부 계획 안에서 인도가 되는데 문제는 요셉을 왜 국무종에 세워주냐 떡떡아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경륜 가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야 돼 요새 국무종에 되니까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뜨게 되는 거지 세계 가장 강대 총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뭐냐 결국 가난한 땅은 천국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천국가는 그것의 모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사건이 우리 구원의 모형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 가난한 땅을 그리고 결국은 사병인의 모세를 통해서 요새를 통해서 점령해가지고 가난한 땅을 점령하고 그래서 약속을 이루잖아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인생의 삶이 현재 환경 보지 마세요 코로나가 쪘고 경제가 쪘고 괜찮아 하나님의 과정이야 끝까지 믿음을 딱 붙잡아야죠 나는 간다 말씀도 간다 그게 이렇게 복잡하니까 너 깨뜨리려고 너 변화시키려고 영의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영의 사람 성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까 이게 초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안에 이루어져요 지금은 이제 지금 마지막 돼요 마지막 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준비를 위해서 정말로 심부러서 지금 허개가른다고 말다니요 모세한테 한 번 한 것이지 지금은 그게 지금은 어떤 거 아닌가 영적 혼동기 시작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미혹의 영이었고 위단이 들어오고 복잡해 영적 세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순수 보금을 전해야 되고 진리해가지고 아울과 주경을 가려야 되고 신랑심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하는데 무엇인가 모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순수 순수 진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저부터 변화되고 영의 사람 되가지고 신령한 영의 말씀 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시야 생명이 되어야 되고 영적 진리 깨뜨려야 되고 십자가 보금을 전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가 와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믿음의 능력이 나부터 믿음이 뭐라고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믿음의 종자를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이 임하시고 믿음의 훈련 받으시고 믿음의 꿈을 꾸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응답의 승리의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 모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하나 있으면 그 번을 계속 찍으면 되잖아요 그 종자가 좋은 종자가 나와야 계속 좋은 종자가 뿌린 대로 나오는데 종자가 좋아야지 하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미라의 똑똑이 염문으로 밀어야지 반축적인 찍으면 안 돼 똑똑이 염문으로 진짜 종자가 좋아 종자가 좋아 종자가 좋아요 원래 초대 안디옥교회는 참 종자가 좋은 거예요 핏밭 가운데서 도망당이다가 예루살렘에서 도망당이다가 도망당이다가 예수 믿고 쫄다 망해버렸어 직장도 잃어버리고 전달도 뺏겨보고 망해버렸으면 코가 빠졌고 딱 일찍는데 그 사람 보통 사람은 망했어도 좋아 할렐루야 막 보금전화해 진짜 종자가 너무 좋았어 안디옥교회가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최초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뭐 종자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종자 우리 좋은 종자 만듭시다 아 그래서 한 달 뭐 폐쇄도 그래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판다 그럼 우리나 더 좋은 교회가 되고 그걸 이겨야지 승리해야지요 승리해야지 다이슨이 이겼고 전부 바울은 이겼고 이게 승리했고 고백에서 그 상황에서 이겼고 승리했고 뭐 사우랑이 죽일 수 있어도 두 번 도망만 해서 축복해줘 그렇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기도가 참면이니까 오토가 지지 나버리고 막 일어나버리고 막 그 사건의 스토리가 성경에 났는데 당시 이제 스토리가 있어 그 상황에서 기도했어 응답받았어 음성 들어봤어 교제해봤어 아무것도 없으면 뭘 그래갖고 연기해도 모르는데 뭘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아 권한의 눈물의 세월을 잘 통과하고 그 상황에서 감사했냐 영적 세계를 깨달았냐 그거 영적 비밀이 나오고 거기서 신령한 세기가 나오고 거기서 너희의 말씀이 나오고 거루감이 나와야지 요셉이 갔던 그 감옥도 가고 그래 이번에 요셉이 감옥이란다 요셉이 감옥이라고 믿으니까 괜찮아요 답을 안 하니까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걸 믿어진 사람은 보기 없으시고 억지로 안 돼 근데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운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나서 그게 또 아니요 하나님이 한국은 써야 됩니다 한국은 절대 써야 돼요 네 성교 때문에 세계 성교 파손한 날 한국밖에 없어요 남북한 이렇게 분단해서 이 고통 가운데서 저 자란 역사 이렇게 북한처럼 정말로 독재 역사상처럼 난 아직 없었어요 로마도 로마 왕도 재정도 아닐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피눈물 나는 민족에 나만은 이렇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려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광교라는 좀 특수하네 또 특수해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나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 나는 공격을 해서 그래 좋아 광교에서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기고 여기서 좋아 그래 봐라 이긴다 이긴다 나는 좋은 종자 만들 것이다 끝까지 나는 믿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이 교회 때문에 광교를 살려준다고 나는 믿어요 광교만 살면 한국 살고 북한 살려요 나는 믿어요 왜요 나는 말씀 믿어요 하늘에 창을 낸 데 있으니까 나는 믿어요 우리 믿어요 믿으셔요 안 믿으지 말아 서셔 시험들이면 말고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때가 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셔요 믿음을 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사람 환경 괜찮아 괜찮아 나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역사하고 있어 왜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아우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딱 죽여봤어 아 진짜 칼로 내려 칠라게 하나님이 놀라고 아우브라함은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멋있어 인생의 삶을 좀 멋있게 살았으면서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바라고 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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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